네이버 나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산용의 출연에서 이순신 역을 맡은 박혜인 박기재가 역의 변요한, 준사 역의 김성규 가토 역의 김성균, 정보름 역의 김양기, 임준영 역의 옥태계입니다. 저희 영화 한산용의 출연은 명량해전 5년 전 조선으로 진군 중인 외군을 상대로 조선을 지키기 위해 필사의 전략과 패기로 훔친 이순신 장군과 조선수군의 한산해전을 그린 전쟁 액션 대작입니다. 1761만 관객 통원이라는 역대 기록을 세운 명량 그 이순신 산부작 프로젝트 중 두 번째 작품인 한산용의 출연을 오랫동안 기다려오셨을 텐데요. 모든 궁금증을 단번에 해결해드리는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7월 12일 저녁 8시 네이버 나우 무비라이브를 통해서 영화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10월 12일 저녁 8시 네이버 나우 무비라이브에서 만나요.